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종에서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입니다. 19명 가운데 10명은 종촌초등학교에 다니는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한 접촉자였으며, 나머지 9명은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입니다. 세종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30일 252번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종촌초 교사와 학생 93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동거 가족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임철 행정보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가정 및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느슨해질 경우 광범위한 재확산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생활화, 가정과 직장에서 자주 손 씻기, 또 식사 중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칫 느슨해질 경우 광범위한 재확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